제 삶의 모토는 헌신입니다. 지난 총선 참패로 모두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저는 정권교체의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서울시장 출마를 결단했습니다. 대통령 꿈을 내려놓았습니다. 정권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.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표와 단일화로 정권교체에 기여했습니다. 이제 남은 목표는 하나뿐입니다. 내년 총선 승리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일입니다.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.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곧바로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. 안정은석 확보한 후에는 다른 분이 맡아도 좋습니다. 저는 오직 총선 승리에 헌신할 생각뿐입니다. 고맙습니다.